오신분들아이 믿어 오세요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우리 어...TS를 받고 옮길 필요 없겠죠? 그냥 여기서 해도 되지? 시끄럼 옮겨주고 방송이 꺼졌는데요? 방송이 꺼졌다고?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요? 오신분들아이 믿어 오세요 추천과 절차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신나고 즐겁고 알기찬 여러가지를 해먹을겁니다 다시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문명온라인을 해먹을거에요 반응이 없어? 이 양반들이 어제 새벽 5시까지 노가다를 해갖고 지금 좀비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죽을기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시작하도록 하시오 그래가 전쟁타임 4시간 남았고 일단 여기 강화 다하고 뭐 그럼 될꺼다 그리고 성을 지으러 가자오? 오 땅이 필요하네 오 땅이 필요해 아 맞다 저기 지금 저쪽에 한 쪽 땅 저거 한 구석에 남는데 저거는 뭐에요? 어디야? 저거 어 저거는 왜 타이를 안 늘려서? 우리 전투할때 그 저기 그쪽에 어 최후방에 저기 어으로 끌어다가 아 저 저거로 들어오라고? 아 근데 저거는 저것도 다 엎어놓는게 안났나? 오실만한지 모르겠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어 아니 옆끝에 말이야 옆끝에는 소호상이 설치가 안되던가? 아 거의 맨 끝이네 딱히 필요없을거 같기도 한데 아 소호상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 뭐 이거 설치할 각은 안나오긴한다 아 일단은 문제없는걸로 예 여기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폭풍한테 맞는거지 아주 훌려하구만 빠밤 빠밤 이야 아주 좋구만 어 길이 아주 잘 깔려있어 흐흐흐흐흐흐흐 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정신나간거 같애 어때요 건버님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정신나간거 같애 아 기본이지 이 정도면 어 거의 성을 지어라 했더만 정말 누구말따라 뭐냐 요새가 등장했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이거 뚫리면 더 야 이거는 솔직히 뚫리면 안되지 아 이거는 솔직히 뚫리면 안돼 일단은 주직업 하나 찍어놨고 아 중간기사는 아직 말랩 못찍었네 말랩부터 찍어야겠다 중간기사 말랩찍고 아 그 다음에 전투계열 하나씩은 다 말랩 다 갖고있지요 어 어 전투계열 하나씩은 다 말랩을 해놔야돼 우리도 오늘은 열심히 전쟁을 치고 당기기 때문에 50필요하다고 50필요하다고 오손 오손 방법없어 우리 그냥 때려 만들어야돼 역시 이어지진 않네 그냥 항구로 왔다갔다거려야겠네 바바바바 하이빔 오신분을 합니다 비경대의 성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 성벽은 어떻게 만드는거에요 근데 성벽은 비누룸에는 통벽이 있는데 어 정말 쓸모없을것 같은데 만드는거에요 그럴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만들어놓는게 안낫겠어요 왜 필요가 없나 왜 필요가 없나 어 바로 바로 성벽을 만들수도 성벽을 지금 아 물때문에 지금 안된다는건가 그러니까 물때문에 성벽 안만들어져 어 지금 만들면은 어 장식으로 만들수도 장식 오케 장식이 어딥니까 장식갑시다 장식인데 좀 무리가 불편한데 장식으로 만들어놓으시믄 오늘 전쟁인가요 그렇죠 뭐 어제도 전쟁을 쳤습니다만 오늘도 전쟁을 쳐먹어야겠죠 자 일단은 아 성벽 그레치게? 아니 성벽이 안만들어져야 여기밖에 안되어 아 그래? 싱거하네 여우도 안만들어지나? 아 방 방약은 어떻게 알지 음 아 거기다 만들수도 있어 아 되나? 일단은 없애는건 안되니깐 일단은 이거 성벽부터 지읍시다 어 지워놓고 그 다음에 저 해변가 저쪽에 그 성벽 짓는게 낫지않나? 저 해변가쪽 그거 탈 밖에 안되요 우리 이거 그 숲장맞는데밖에 탈당 하나밖에 안되 흠흠 그러니까 우리 바닥에 되네 이거 자 봐봐 건물이 아니 봐봐 완벽한 각인데 보여요? 저리 지워놓으면 안되겠나? 아니 지워봐요 어 저 지워봐요 옆에 이거 막아놔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망릉쪽으로 막아놓자고 뭐야 어 뭐야 뭐야 문명이 아 튕기라 그랬나? 멀쩡하네 요거는 또 요거 1회 밖에 안되네 요거는 또 요거는 또 요거 1회 밖에 안되네 요거 1회 밖에 안되네 요거 1회 밖에 안되네 요거는 또 또 생각해보면 우리 탱크 움직이기 힘들어져 스읍 그것도 그렇네 아니 뭐 이거는 만들어놓읍시다 성벽은 또 탈 어 이거 성벽 이거 두개 세개 정도는 지워놓자고 어 반포대를 위하여 이거 성벽 이거 두개 세개 정도는 지어놓자고 반포대를 위하여 나 한 번에 올라오는 거하고 두 번만에 올라오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 길이 있잖아 길이 옆에 어 이렇게 막으면 되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야 진짜 리결 너무 야 아주 훌륭한데 성벽 지어놓읍시다 올라갈 순 있을 거 같은데 야 훌륭하네 어 쓸데없이 훌륭하네 이건 또 왜 도시 영역이 아니야 돌보신 분 우리 타이어를 있는데로 다 늘려나요? 아맞다 파티 나 그거 타면 오케이 오케이 저걸 지우시라 음 뛰어가가 저거를 지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보면은 무슨 어 나는 전사요 전사 전사가 망치질하면 되겠습니까? 델짓이 아니잖아 전사는 돼 대장장이라 전사가 어? 이러면 됩니까? 어 전사는 망도독군 아닙니까? 어 뭔 대도하는 소리입니까? 총맞을래요 아저씨 총맞을래요 아저씨 총맞을래요 아저씨 총맞을래요 아저씨 총맞을래요 총맞을래요 총살당할라고 지금 어? 아직 총 안닿았으니 상관없어요 군대요 군대는 이게 전부 플레이어야 플레이어다 보니까 사람을 모아야돼 어 뭐 이따 뭐 되는대로 해가 사람 모아놓지 뭐 이거 요 되나? 건설할 수 없습니다 와 기업처가 건설이 안되냐고 근데 이거 해체는 안되네 해체는 건설하면 해체돼 아 건설해야 해체가 돼 정말 비효율적이네 우리가 기업이 4레비면 지금 철거 되는데 어 기업레비 났다고 건설 후에 철거 아 그래 무슨 레벨 4레라고? 길드레벨 4레벨 아 길드레벨 4레벨은 바로 철거가 되고 정말 매우 비효율적인 시스템이구만 그냥 성벽을 지워놓으면 그나마 한두톤은 그 머리가 끓을 수 있으니까 아이 성벽때릴 레벨이 없을 것 같은데 아 몰라 성벽을 대충 지워놔 그냥 어 성벽은 원래 반보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만 들어가가지고 지웅 지웅 위험도 아니고 빨리 지웟 아르마는 그니깐 아르마는 그니깐 아르마는 근데 하기 나름이라 갖고 어 어차피 아르마는 하기 나름이야 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니깐 이게 취향이 맞으면은 쉽고 아니면은 좀 귀찮을 수도 있지 아 그러보니까 저 액자리라던거 그런거 다 깔아놨어요 아오케오케 잘하셨습니다 어 세팅은 어차피 뭐 토요일로 헬라 할라 그랬지만 뭐 자라놓는게 편하죠 여차 아 원래 켜놓고 자야되요 원래 아르마는 그래 어 그런게임이에요 여기도 올라올 수 있네 그러면은 여기를 잠가버리자 보자 성벽은 있는데 성문은 없어요 성문이 없다고? 성문은 없어 하이빔 모신분도 하이빔 그건 뭔 대도하는 소리야? 그니깐 중간으로 들어가면 돼 그니깐 또 잉망할려면은 거기다가 중성결제 헐 여 돌덩이보신분 와씨 여근채 돌덩이가 다 말라 비틀어졌노 아무것도 없네 돌덩이가 다 말라 비틀어졌보소 돌덩이가 다 말라 비틀어졌보소 야씨 그러면 나쁘진 않네 어 정말 로가드 한게 보인다 근데 어 하루만에 모든걸 가능하겠다 우리는 하루만에 거의 정말 모든걸 가능하겠어 정신나간거 같애 정신이 아니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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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멩이가 여깄네 아 맞다 이거 확장있잖아요 확장 다 해놔야되요 영토가 영토가 이거 다 우리꺼라도 전마들 의료막사 박을 수 있어 바위 손짓 어떻게 만들어요? 어? 바위 손짓? 돌 돌 돌 보자 예 예 예 자들 의료막사를 박을 틈을 업데이 만들어놔야겠다 야 야 야 씨 아르마 하는사람과 보는사람이 암걸리는 사태요? 스읍 어느정도? 어느정도? 이게 사람 실력대로 좀 다르겠지만 있을수도 있지 정말 못하면 그럴수도 있지 아무것도 못하고 나가 죽는다거나 뭐 그런 그런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지요 아 아 훌륭해 그러니까 안쪽에 우리 저쪽 좀 멀리까지 해갖고 이거 다 확장해 놓읍시다 그래야 안쪽에 못 박는다 하더라고 저거는 지웠어요? 여기 여기 안 지었지? 잠깐만 일단 돌 그어 돌 그어 해갖고 체집회가 집어넣읍시다 최대한 있는은 없는데 해갖고 최대한 집어넣자고요 후우 다음에 여기 성벽을 여기로 칠 수 있나? 아 여기는 성벽을 못치네 그럼 반대편으로 여겨야하나 아 반대편으로 여겨야하네 오케이 오케이 성벽은 왜 못만들어요? 어? 왜 못만들어요? 뭐가요? 반대편으로 여겨야 왜 못만드냐고? 성벽은 왜 못만드냐고? 몰라?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 안되더라고? 이게 건설한 다음에 만들어야 될걸요? 건설한 다음에 만들어봅시다 아 이건 또 여의로 연결해가 만들수 있긴하네 어디로 해가 쬐 버릴까 어 근데 저쪽의 내기는 좀 애매해 또 그렇다고 적의 내기는 또 애매하더라고 자 농사를 해봅시다 예 빨리 일합시다 어 노동자 노동 뭐냐 노동십장 들어왔어 빨리 일합시다 일거리가 훨씬 늘어났어요 캣님! 으아 노동이다 캣님! 일거리 미친듯이 늘어났어요 네 저 안그래도 막아가지고 지금 쟤를 수집하고 있어요 예쓰 오늘 날 잡았습니다 이빠이 건설해야 될거에요 오 그럼 잘됐다 건축가에 배롭해야 됐는데 어 그거는 뭐 그거는 뭐 당연히 할수 있는데 문제는 좀 일이 좀 많아 내가 생각해도 일이 좀 많은거 같애 정신이 애네 자 여의도 조합상 조합상 내고 성을 지으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4시간내로 우리 여기 뭐냐 완벽한 요새화를 끝내야돼 4시간내로 작전시간 4시간 남았습니다 그대는 비경대의 뭐냐 비랭크입니다 빨리 뛰시기 바랍니다 빠밤밤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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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백에 집어든자 예 이번 전쟁 어떻게 할겁니까 이번 전쟁이요 일단은 4시간동안 이제 사람 어느정도 되나 보고 아 그리고 우리 배도 항구에 하나 뽑아놔요 어 틈틈이 참고 Sacrifice